근데 우리 딸 어떻게 병원에 오게 된 거예요? 그 사람 아니었으면 어제 보냈어 전화번호라도 알았으면 꼬마 아가씨가 무순경 딸 감독님이랑 눈이 맞았네 어쩌네 말들이 맞는데 누가 그 딸 소리를 해? 동네 사람들 다 그래요 다 오늘 나랑 치맥이나 하자 무순경인지 뭔지 도움이 안 된다니까 아저씨가 자전거 보내줄게 약속 두 발 자전거 하나 보내 기다리 아저씨가 돼줄게 자전거 하나 보내